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단편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메모리 단편화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대로 잘 쓴 답안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단편화는 주격장치 메모리 공간이 작은 조각으로 난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영역이 분리되어 프로그램이 적재되지 못하거나 수행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적재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행속도가 저하되는 경우 어떤 원인이냐면 작은 공간으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단편화하고 외부 단편화 그 다음에 데이터 단편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주로 드릴 것은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고요. 데이터 자체가 여기저기 헛어져서 적재된다는 것도 단편화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를 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단편화는 조금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내부 단편화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크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적재되는 프로세스는 그 할당된 것보다 작게 적재가 돼요. 그러면 공간이 낭비되겠죠. 그게 내부 단편화예요. 이때 내부라는 의미, 이 내부라는 의미는 프로세스가 할당받아 사용하는 영역에서 전체 그러니까 10kb를 할당받겠다고 공간을 할당했는데 그 중에서 7kb의 프로세스만 적재된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다. 내부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전체 잡은 것 중에서 일부만 쓰게 된다. 그게 내부 단편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메모리 크기를 고정 단위로 분할하는 고정 분할, 페이징 기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10kb, 10kb, 10kb씩 쪼개 놓으면 프로세스가 7kb, 6kb, 8kb 이런 게 들어가면 내부 공간에 단편화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입니다. 외부 단편화는 좀 전에 정의해서 보신 것처럼 전체 메모리 공간은 프로세스가 할당할 만큼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kb, 1kb, 5kb면 전체 합을 하게 되면 9kb잖아요. 전체 공간은 9kb예요. 그런데 7kb짜리인 이 프로세스가 어느 공간에도 할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외부 단편화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남겠죠. 또는 프로세스가 적재됐다가 삭제되면서 일부 공간이 조금씩 남겠죠. 그렇지만 조금 큰 프로세스는 그게 적재가 못 되는 거죠. 이게 외부 단편화입니다. 외부의 단편화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린 데이터 단편화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러면 이런 외부 단편화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를 7kb짜리 프로세스를 쪼개서 강제로 집어넣고 맵핑 테이블에다가 위치 정보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데이터가 쪼개지죠. 이게 데이터 단편화입니다. 같은 연속선상, 내부나 외부 단편화에서 연속선상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적재가 되지 못하는 현상을 적재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면 프로세스를 쪼개서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위치 정보를 관리해야 되죠. 페이징 테이블이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 단편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데이터 단편화는 성능이 저하되겠죠. 연속되기 일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 다시 돌아와서 메모리와 프로세스가 할당되고 해제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 중간중간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메모리 공간이 낭비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고 이때 외부의 의미는 흩어진 메모리 공간의 총합은 여유가 있으나 단편화로 인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 영역에 할당되지 못하는 거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내부와 외부. 이거는 메모리를 가변분할으로 분할하는 가변분할이라는 것은 원래 애초에 적재되는 프로세스 크기만큼을 만약에 9kg짜리 프로세스가 적재된다고 하면 애초에 할당을 9kg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kg짜리면 또 3kg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변분할인데 이거 세그먼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가변분테이션 테이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작 전부터 그 길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걸 가변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kg짜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할당되어 있겠죠. 메모리가. 3kg짜리가 사라지고 더 큰 용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재가 못 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게 가변분할로 인한 생기는 게 외부 단편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단편화 해결 방법입니다. 메모리 단편화 해결 방법은 제일 대표적으로 좀 전에 보신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입니다. 페이징은 고정분할이고 세그먼테이션은 가변분할이죠. 즉 페이징을 하게 되면 외부 단편화가 해결돼요. 그건 참 내부 단편화는 존재하죠. 고정분할하게 되면 내부 단편화는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세그먼테이션은 가변분할인데 이거는 내부 단편화는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크기만큼을 할당하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는 해결돼요. 그런데 외부 단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런데 이 답을 쓸 때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도 메모리 단편화 해결 방법이다. 다만 한쪽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개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풀입니다. 메모리 풀은 그 전에 이것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은 비연속 메모리 할당 기법으로 일부 단편화 해소가 가능하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연속되지 않는 메모리 할당 기법이라는 거죠. 연속이라는 게 뭡니까? 메모리가. 1번 주소부터 100번 주소까지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건데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은 빈 공간이 생길 때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또는 빈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비어있다고 했을 때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연속 메모리 할당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일부만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 메모리 풀은 풀이라는 용어에서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와 개수를 사용자가 할 때 지정을 해놔요. 해놓고 미리 공간을 할당 받았다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미리 공간을 할당 받은 데다가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사용하고 반납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간 프로세스의 크기와 개수에 맞춰서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당했다가 또 반납 회수를 해서 공간을 다시 오랜 상태로 복구하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메모리 풀 압축 통합 세 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압축 기법은 메모리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싹 틀어서 재배치하는 거고요. 통합은 인접 공간을 합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압축은 압축은 흩어지는 걸 싹 틀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읍니다. 보통 우리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예전에 디스크 공간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하거나 이럴 때 한번 컴프레이션 하죠. 빈 공간을 싹 모아가지고 순차 배치라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고 통합 기법의 인접 공간을 합치는 걸 말한 건다. 이게 키워드고요. 압축과 통합 기법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단편화 문제 해결은 어려우나 운영 체제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은 압축 기법과 통합 기법을 실행을 해줘야지만 내부나 외부 단편화가 해결되는 거지 알고리즘에서 원천적으로 해결은 없다는 뜻이고요. 운영 체제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압축해주고 통합해주고 해서 예를 들면 자바의 카베지 콜렉션처럼 주기적으로 그렇게 동작되어 줘야지만 단편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원천화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강거로 쓰면 참 좋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버디 메모리 할당하고 슬랩 또는 슬라브라고 합니다. 버디하고 슬라브, 버디 슬라브, 버디 슬라브의 두 개는 운영 체제 커널 단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 커널 단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관계된 게 아니라 운영 체제 커널 단에서 사용하는 단편화 해결 방법이고 버디 메모리 할당은 외부 단편화가 해결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슬라브는 내부 단편화 해결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버디 메모리 할당은 이게 가변 크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의 N성 크기로 분할해서 요청한 프로세서를 최적의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만약에 8KB 프로세서를 할당하겠다고 하면 원래 메모리가 64KB라고 하면 그걸 또 2분의 1로 나눠요. 2의 N성 크기로 분할한다고 했으니까 30이로 나눠요. 16으로 나눠요. 8로 나눠요. 그리고 이 마지막 8에다가 할당을 해요. 그리고 종료되겠다면 종료되겠다면 인접 메모리 통합해서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가변 크기로 하죠. 물론 이게 2분의 1성으로 나누다 보면 만약에 프로세스가 7KB라고 하면 1KB 정도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다. 이거보다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버디 메모리 할당은 주로 외부 단편화 해결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슬랩 또는 슬라브라고 표현합니다. 슬랩이나 슬라브라고 표현하면 이것도 운영체제 커널에 사용하는 메모리 할당이고 최소 32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32바이트라는 거고요. 주로 캐시 리스트가 있고 그 캐시 리스트 단위는 캐시들이 있겠죠. 그리고 캐시에는 다수의 슬랩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슬랩이 존재하고 개별 슬랩은 오브젝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슬랩 안에는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있고 이 단위가 32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고정 형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 해결이 목적이라는 거고 프리베스트나 리눅스 운영체제 커널에서 주로 사용하고 KM 얼룩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할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참고로 할 키워드로 쓰시라고 제가 찾아놓은 겁니다. 16바이트 크기의 오브젝트 할당을 위하여 기본 페이지 단위인 4키로를 할당하는 것은 내부 단편화를 크게 유발하는 거죠. 원래 주객장치의 기본 크기 할당이 4키로바이트이면 굉장한 내부 단편화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랩 할당자라는 걸 써서 슬랩 할당자가 빈 공간을 캐싱하고 있다가 요청해오면 가장 최적의 슬랩의 공간에다가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할당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의 내부 단편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슬랩은 슬라브라고 하는 슬랩은 2008년까지 커널 메모리 관리에 디폴트로 사용했지만 2008년부터는 슬라브라고 하는 SLUB라고 하는 인베드 시스템이나 PC, 리눅스 기반의 PC 이런 데는 운영체제로 널리 사용됐다는 거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슬랩과 관련돼서 버디 메모리나 슬랩을 비교하라는 게 나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슬랩을 쓸 때 강글 정도에다가 슬러브나 슬로우브, SLOP 같은 인베드 리닉스 기반 커널 메모리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용도도 써주시면 좀 깊이 있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